네 안녕하세요 서더넛트 유튜버 노프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 바로 구독자 11명 달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 현재는 709명인가 지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이제 제가 너무 좋네요 일단은 떡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른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는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찍었다가 이제 마인크래프트 영상 몇 개를 이제 다 지우고 조회수 높은 거 빼곤 지우고 서더넛트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서더넛트 영상을 계속 올렸지만 안 됐어요 근데 구독자가 늘긴 했어요 제가 계속 100명 200명 건데 330명이 이제 끝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늘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330명에서 1년 내내 그 구독자였는데 갑자기 모바일 게임 영상 리뷰 추천 그런 걸 올리다 보니까 떡상하게 됐어요 갑자기 서더넛트 영상 올리니까 조회수가 갑자기 이렇게 떡상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700명을 이제 왔는데 한 2개월 됐나? 2개월 동안 계속 떡상을 하더라구요 아주 이제 1000명까지 일단 멀었으니까 1000명까지 진짜 열심히 해야죠 일단은 제가 600명, 500명, 400명 되면서 이벤트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제 이벤트 공지나 입경 올리는데 구독자가 만약 1000명이 되면 문상 이벤트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 이제 2000명 되면 이제 이런 이런 이벤트를 할 거고 일단은 구독자 700명 너무 감사드리구요 이제 더 나왔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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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